재훈은 복화하네요. 복화는 복화답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. 열려라 자 그래서 시작해볼까요? DAM D A M 그렇죠. 계속해서 MAP M A P 그렇죠. 계속해서 TAP T A P 그렇죠. 방안 보니까 A가 무슨 무슨 소리 갖고 있는데 A가 원래 갖고 있는 소리는 A예요? 아오 중에서 A 되는 거죠. 지금 오케이. 계속해서 RAM R A M 그렇죠. 계속해서 MEN M E I M A M 그렇죠. 자 M E N. 이것도 MEN인데 이건 남자 들이라는 뜻이에요. 뜻이 조금 달라요. 여러 명입니다. 이건 계속해서 PAN P A M 그렇죠. 그다음 MAT MAT 그렇죠. 계속해서 FAT B A T B A T B A T NAT NAP N A T N A T N A T? 아 N A P 어 N A T가 아니고 NAP이죠. NAP NAP 오케이. 틀릴 뻔 했어요. 오케이. 이제 세 개만 더 맞춤 100점이다. FAT FAT F A T FAT 엑 FA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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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요. 네.